스킬렐라 아 뭐야 맞겠다 야이 어 스킬렐라 개무섭네 밑에 하나 그리고 저 멀리에 하나 어 뭐야 나 스킬렐라 스킬렐라 한 방에 두 명 잡았는데 어디서 가냐 응? 말투는 공군수가 아니야 아 동공 야 일단 큰집에 내릴게 큰집 밑 어 그거 오 마이 갓 어 가면은 와 씨 야야야야 우리 이거 옥상 갈래? 이거 타고 이거 어 세 명 다 갔다 아프지 않은데 지금 저기 네 명이 찍힌다고 가스 다 잡아야 된다 저기 가스 저 지금 보이거든 옥상에 잡았다 옥상 잡았다 옥상 잡았다 지금 가면 될까? 지금 가면 된다 지금 잡았다 빨리 나도 서줘 자 일단 가다마다 왼쪽 일단 한 명 기절이고 자 일단 가다마다 왼쪽 일단 한 명 기절이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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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나중에 갈게 하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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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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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야 아, 랩스, 랩스, 랩스